하재훈 선수의 뽁뽁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도 파울이 속도 모습이 너무나도 완벽해서요. 바깥쪽 헛스윙에 삼진 아웃! 타석의 임병욱 선수입니다. 선두타자입니다. 투앤톤, 스윙, 삼진! 빠른 볼! 스트라이크 지켜봅니다. 빠른 볼, 높은 볼을... 스윙, 삼진아웃! 바깥쪽 스트라이크 아웃! 2번 투 스트라이크, 6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하재훈 선수는 말렸대요. 그만큼 투수로의 가능성을 많이 받았죠. 이미 일을 났어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30% 정도 올라가니까요. 4구, 경은하구의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1&2! 바깥쪽! 사는 사는 중에서 Yaμ1 선수. 들어왔어요. 지금 본입니다, 삼진아웃! 투수로 변신했고요. 스윙, 삼진! 이 보다 더 성공이 있을까요? 빠른 볼, 삼진! 높은 곳은 부채! 들어왔습니다. 승에 조금 더 비중을 들어. 100망이 돌았습니다. 쿡스윙. 트웬트 루킹 스트라이크 트웬트 트웬트 높은거 카운트 몰리는 롯데입니다 스윙 경기적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창원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 명씩 남아있는거에요 바깥쪽 삼진 이사투자 1루와 1루 스타트 스윙 삼진 볼카운트 헛스윙 삼진 아웃 마지막 이닝입니다 4구 바깥쪽 삼진 아웃 6 Dolph 바깥쪽 헛 스윙 삼진 아웃 저는 그 과정을 알ugu heter 2 пос cinq 오오욱 Channel 스윙 스트라이가 아웃 4구마졸세 비 높은 공 헛스윙에 상진 아웃 5구 5구 3길입니다 최하위가 스윙 6구 높은 공 스윙 삼진 네번째 타석 정수빈 스윙 높은 볼 3구 빠른 공 루킹 스트라이크 4구 변화구 삼진 하재훈 들어왔어요 삼진 원 앤 투 변화구 루킹 삼진 스윙 삼진 코트 피치 허구 멈쩍 공 스윙 삼진 멈쩍 공 스윙 삼진 뭔가 아쉬움이 조금 남았던 올 경기일 것 같습니다 스윙 삼진 스윙 삼진 근데 역전을 시켰다 동료들이 그렇죠 공향을 지금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떨어졌습니다. 5개의 이원석. 왼쪽입니다. 떨어지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어요. 스윙 삼진. 스윙 삼진. 하락관 모습입니다. 코스 드라이브. 스윙. 볼 세 개로. 스윙. 골카우트는 투어의 투어. 바깥쪽 비환하고. 정말 피맞이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삼진입니다. 삼진입니다.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스윙. 따라 나왔어요. 선수가 크지 않지만 볼을 넣는 타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은 공. 배 돌았고. 두수로 또 이 전향을 하면서. 스윙 삼진. 스윙 삼진. 하재훈이 박병원을 넘어섭니다. 하재훈이 박병원을 넘어섭니다. 하재훈이 박병원을 넘어섭니다. 하재훈이 박병원을 넘어섭니다.